오우 아 진짜 여기서 열쇠를 쳐주면 된다는 거지? 엇갈 것 같아. 어떻게? 뭐 여기부터 일단 찾아볼까? 야 이거 못 가 이거 못 가 이거는 어떡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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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를 봐 나 좀 감싸줘 나 진짜 무서워 아 저기 문 있다고 아니 디루야, 네가 그러면 더 무서워. 아니 미안, 근데 진짜 나 무서운 거야. 아 진짜 무서웠어? 아 진짜 미칠 것 같아. 어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, 열어줘, 열어줘. 열어줘? 아니 근데 옆에 있어줘, 나도 무서운 거야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나 이런 이미지 나오면 안 되는데. 음악 나오는데? 아 제발!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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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, 쉿. 아, 나 진짜 무서운다. 오마이갓! 사실 살인마 왔어, 살인마 왔어, 살인마 왔어. 어떻게, 살인마 왔어. 아니, 이쪽으로 오면 어떡해. 어, 어떡해? 아니, 어떻게, 살인마 왔는데? 어어할 수 있지. 사사해, 사사해! 와, 진짜 너무 빨리ads спорт imm統? 아, wasn't it? 뛰어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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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Work to the table. 물능 문 탔다, 문 탔다, 문 탔다.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열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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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야 나 좀 지켜줘 한선아 뒤에 보고 있어? 어? 뒤에? 내가 뒤에 보고 있을게 옆에 계속 봐줘주냐 이쪽 보고 있습니다 넌 왼쪽 어 왔다 저기 또 왔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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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안돼 빨리 저 이거 특집 못할 것 같아요. 오늘 1회승으로 하는 걸로 나 이거 아니야. 이거 되는 사람은 부정상이야. 무서워 무서워. 여기 여기로? 우리가 한 번 성공해볼게. 성공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. 한우야. 같이 가자. 야 이거 진짜 무섭다. 우와 저기 내 얼굴 비치는 게 무서워. 솔직히 차림마한테 잡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어디 있겠어요. 나 무서워. 이거 어떡해. 야 이걸 어떻게 하냐. 여기 다 계셔가지고. 진짜 메모 봤거든? 나도 봤어. 그냥 가던데. 아니 야 은우야 같이 가. 이쪽으로 가서 나갈 수가 없어. 왜? 우리 첫 길로 가서. 깜짝이야. 우와 진짜 리프다. 정환이 형 입구로 나올 수 있어? 어 열었어? 음 나가볼게. 나가게 해주세요. 뛰어 뛰어 뛰어. 문 열려있어. 앉아보실 거예요? 뛰어 뛰어 뛰어. 중간에 그게 마네킹인가? 칼 떼고 쫓아오시는 분. 말고 중간방에. 여기 한 명 더 있어 살인마. 진짜 귀신 본 거 아니야? 아니 우리 아까, γα 저거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. 아니 못 가겠어요. 잠 됐어요. 아니 못 가. 안 들어가고 있어요. 가자 가자. 미안해. 민규야 도와줘. 민규야 도와줘. 민규야 도와줘. 다치. 건들 와. 너 와봐. 멤버들 있어.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. 어 야 우리 갇힌 방인데? 야 야 승관아. 야 다 따라다 따라. 저기 뒤에서 뒤에서. 문 닫아 문 닫아. 감사합니다. 민규 형 나와. 그냥 나와. 바로 문에 있어. 어떻게 나가. 민규야 도와줘. 야 진짜 어떡해. 아 나 이분 너무 무서워. 아유 진짜. 야 나 곧 불어. 와 불었다. 야 너희 여자 귀신 못 봤어? 진짜 마네킹.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. 무섭게 왜 그래. 원우 형 혼자 봤어. 근데 진짜 봤다 예전에.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. 귀신은 세 명이잖아.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마네킹을 본 건가 해가지고. 과거 같이 가고. 가고. 까고. 그 모두가ажи 계곡을. 그리고 그 안으로는. 그리고 그神과사의 스포츠. 또 어디가서. 어느냐. people. 타게 하고. 아니지. 그리고 그 여기를. 그 마우스. 그 호들로.